점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품 정리를 마쳤으니 내일서부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대상각 만전도 개신을 했습니다. 점포를 열되 선전과 면주전, 저포전 등은 물량을 줄이고 양민들한테 부담이 덜한 의전과 이의전, 면자전의 물량을 늘리세요. 예, 도방. 그리고 지금 즉시 조선 팔도에 있는 만상점포에 통문을 돌려 확보한 미국과 목재, 약재를 의주 본전으로 보내라 이르고 물량이 당도하는 대로 평안도 일대 만상과 유상 점포를 통해 쌍갑세 매각하세요. 예, 도방. 반란군이 점령했던 여덟 고울의 피해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격전지를 제외하고는 불탄집도 없고 양민들 또한 부상당하니가 적습니다. 자세히 알아본 거요? 예, 대방어른. 양민들 말에 의하면 반란군의 군유리험에 일체 양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합니다. 저희가 쌓아둔 미국과 약재 목재로 큰 이문을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역하면 그 물품은 송도 본전으로 옮기고 선회청에 납품하는 방도를 알아보시오. 예, 대방어른. 광산 사정은 어떻소? 재금량이 하루 열 단량이던 것이 요즘 들어 제 열량도 못 됩니다. 아직까지 큰 금맥이 잡히지 않는 게 허방을 짚은 거라니까 걱정이 됩니다.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대행설은. 어머, 송방의 동태는 살펴봤는가? 예, 대행설은. 송방이 이번 난중에 운산금광을 인수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금광이라니. 금광이 박주명 어른의 것이었다면 정치수가 이번 난중에 빼앗은 것이 분명합니다. 박주명 어른의 재기를 우려했겠지요. 금 생산량은 얼마나 된답니까? 하루에 열량 정도 나오고 있지만 큰 금맥을 찾기 위해 새로운 갱고를 계속 돌고 있다 합니다. 송천의 무늬선이란 갓부는 이만 양에 달하는 금맥을 찾아 큰 상단이 보는 이문에 맞먹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송상의 그러한 금맥을 잡는다면 정치수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유행수는 지금 정치수가 어찌 금광을 인수했는지 그 경로를 소상히 파악하세요. 예, 도방어른. 도방어른. 인사 여쭙게. 저 도방어른이시네. 두손이라고 합니다요. 저 이자는 평안도 일대 건립해들의 우두머리 격으로써 그 사람을 수소만 안 한다고 아주 귀신 같습니다요. 임도방이 부탁한 단영이란 처자에 대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생사로 확인할 길이 없었네. 틀림없이 정주성에 있었는가? 예, 나으리. 틀림없습니다. 내 평양 가명에 사람을 보내어 더 알아보겠으나 큰 기대는 하지 마시게. 옥사위도 없는 걸 보면 광군의 대공세시에 죽었을 공산이 크네. 이놈들아 일을 해, 일을. 멀쩡한 놈들이 피록찍이 나오거든. 어, 방어른. 어서 물러들까? 어이구! 아이체! 아닙니다요. 저희들은 도방어른을 뵈러 왔습니다요. 뭐여? 도방어른. 이 건립해 두손이라는 놈이 도방어른을 뵈야 한다고 대문 앞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두손이라고 했습니까? 예. 어서 들러 가세요. 예? 아, 아, 이게. 아유, 아유, 어때? 무새. 거 참 이상하네. 그 도방어른이 왜 권립해 놈들을 만나는 거냐? 네, 그걸 어떻게 알아? 권립해 놈들 이용해서 장사하러 쉴라고 그러나? 아, 권립해하고 무슨 장사를 해? 도방어른 머리가 네 대가리하고 같냐, 이놈아? 내 생각에는 저 저놈들하고 뭔 장사하러 쉴 때 그거 틀림없어. 황대와란 분은 선천 옥사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역당들에 대한 신상 파악은 어려운지라 어디로 압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주명이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단영 아가씨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가? 아렙기 송구합니다만, 그분은 죽었습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정주성이 압락됐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던 안악들이 그분의 용호 파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관군의 대공세 때 미처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였다면 시신이라도 있어야 될 거다니까! 정주성 밖에 버려진 시체가 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출입을 금하고 있사옵니다. 과연 시인 나의 부 planetary 편집을 넘겨냈다. 하지만 그런데, 물론... 아 Mann,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제 가슴에 들어와 있는 임석희님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임석희님과의 악연을 떨쳐낼 수 없는 제 처지가 가슴이 안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방 어른의 며느리가 되고 혼례를 치른 지 열흘 만에 정상이 된 것이 제 운명이다. 임도박님을 알고 제 마음속에 임도박님을 두고 있으면서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것 또한 제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임도박님과의 인연을 모두 잊겠습니다. 임도박님을 아멘